아 네 난 니누 스멀트 해도 애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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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굴이 어디 이뻐서 창피하지가 아나오 모두 창피하지가 아나오 은혁은? 1등을 내고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까? 아하하하하하 시작! 지독하게 민규는 똑딱해 승관이가 자꾸 남게 까불냐 너무너무 똑딱해 아 귀여워 속상하네요 자 그럼 승관이 인사는 이쪽으로 가고 민규 인사는 이쪽으로 가고 몇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네 잠깐만 내가 진고인가? 진고야 진고야 승관이 너 내가 받았지 않잖아 나 승관이 지구 지금 이 지구 mood 감사합니다.